자 오늘 이거 만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. 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계란 21개를 내가 만들었어요. 직접. 잘했지? 이것도 내가 한거야. 유튜브 친구들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.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보이시죠? 두께보이시나? 이 소스에 이렇게 밑에 소스가 있으니까. 맛있다. 맛있다. 촉촉해. 맛있어. 밥 바른거. 괜찮다. 맛있다. 맛있다. 님도 집에서 한번 해먹어봐. 맛있다. 맛있다. 21개. 소스찜. 소스찜. 하나 더 먹어볼까? 자. 한입만. 개꿀. 빨리 먹으면 안 묻은 느낌. 진지. 안쪽은 안쪽으로. 소스찜.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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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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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네요 으음 다 들어가지 그냥 진짜 그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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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댕님 오시게 감사합니다 그댕님 오시게 팽개 고맙습니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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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댕님 팬츠킹이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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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한 게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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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역국 미역이 너무 부드러워 나 이거 너무 좋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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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으음 스테이크 같다 스테이크 다 못먹지 배불러요 이거 근데 뜨거우니까 더 맛있는거 같애 원래 이런거 뜨거운건 이천장 대면서 먹어야돼 많이 먹을게요 병아리 나 맛있나 국물이 진하다 지진해 소스 맛있다 음 먹어보여 이게 맛있는거 응 21개에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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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탁 굴렁쇠 사이 굴렁쇠 다 탁 굴렁쇠 사이 굴렁쇠 사이 굴렁쇠 사이 굴렁쇠 사이 굴렁쇠 사이 굴렁. 근데 이건 남길게. 이것은 너무 많다. 그렇지? 와 너무 커. 이거는 우리 엄마랑 나랑 땡땡이 어서오세이니 엄마랑 나랑 먹을게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먹으면서 잘못 말했다가 목에 걸린다 이게 안클난다 이거 조입해 이 소스는 아까우니까 진짜 맛있어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스테크 같아 두부 스테크 알아? 음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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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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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거는 너무 많아요 근데 녹화 끝내기 전에 미안해 그래도 보트 한번 태워주고 너 먹어줄게 보트 한번 탔어? 잘했어 이거 불쌍하잖아 하나, 둘, 셋, 다음에 먹을거는